안녕하세요. 개념원리 박한솔입니다. 자, 이번에는 180번, 모평균을 추정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를 또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뭘 추정하고 있는지,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정보는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딸기를 갖다가 수확한다고 하네요. 근데 그거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고요. 자, 딸기 중에서 임의 추출한 N개의 무게를, 자, 임의 추출이라는 말이 지금 붙어있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딸기가 지금 되게 많은데, 그 많은 거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다 조사하면 먹을 게 없잖아요. 몇 개만 뽑아서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뽑아놓은 딸기들을 우리는 이 통계 파트에서 모집단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딸기들을 앞으로 모집단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모집단이라는 말은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딸기 전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리고 딸기를 갖다가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N개만 골라서 뭐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뽑은 N개를, 자, N개를 뽑았고요. 이 녀석을 우리는 표본이라는 말을 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를 일단 좀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봤더니 평균이 20g이다. 누구의 평균인지를 갖다가 잘 봐야 됩니다. 근데 N개의 무게를 조사했더니 라고 얘기 때문에 저 평균은 누구 평균? 표본의 평균이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중에 있는 몇 개를 내가 조사를 해보면 평균이 나오겠죠. 근데 그 평균이 이 전체 평균과는 같다, 같지 않다, 모른다? 그렇죠, 모르죠. 이 평균, 제가 좋은 것만 골랐을 수도 있고 이상한 것만 골랐을 수도 있고 섞인 걸 골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이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건 이 조사, 뽑아가지고 조사한 평균이 20이니까 이 자료랑 어쨌든 이 친구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거꾸로 20이랑 가깝지 않을까? 이런 걸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정리합시다. 자, 이 표본이라는 녀석의 평균을 우리는 x바라고 보통 부르죠. 그리고 이게 현재 20이다라고 얘기가 돼 있고요. 자, 표준 편차가 오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의 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쓰도록 합시다. 이게 오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자, 뽑아서 조사한 표본의 평균은 이 평균과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모평균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표준 편차는 고등수학에선 같다고 봅니다. 뭐,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같다고 친다라고 하지만 모든 문제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평균은 알 수 없지만 오는, 시그마는 같다라고 놓고 풀 겁니다. 이거는 통계에서 약속한 거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자, 표본 한 개를 조사했더니 그 친구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렇다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이런 걸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표본은 이쪽에서도 뽑을 수 있고 이쪽에서도 뽑을 수 있고 되게 많은 표본들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 경우만을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수많은 표본들을 다 조사했다고 치면 그 쳤을 때 그들의 이 평균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x바들의 평균 자, 이 안에 있는 녀석들의 평균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자, x바라는 건 이놈의 평균이고요. x바들의 평균이라는 건 수많은 x바들로 구한 평균이라는 말이겠죠. 그래가지고 이 두 말 잘 구분하도록 합시다. 자, 근데 이놈을 왜 썼느냐. 이 친구는 누구랑 같다? 모평균과 같다라는 성질을 우리는 또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분산은 자,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했죠. 자, 표준 편차가 5기 때문에 그 녀석의 분산은 쟤를 제곱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분산은 25가 될 거고 표본의 크기는 나와 있지 않네요. 자,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거기 때문에 루트 n분의 5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요. 자, 아까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 우리는 x바들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해도 되겠죠. 사실 정규분포든 아니든 x바는 정규분포화되니까 이 친구들은 정규분포라고 알고 있으면 될 거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x바들은 정규분포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했다면 우리는 이제 모집, 모평균을 추정할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자, 문제에서 이 모평균을 추정했더니 이렇다라고 답을 구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n이라는 숫자를 안 줬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지수로 놓고 답을 구한 후 이 친구랑 비교를 해서 뭐 n이나 알파, a 같은 거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 것 같죠. 자, 그럼 천천히 해봅시다. 자, 여기 써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죠. 자, 일단 0부터 1.96까지의 넓이가 나와 있으니 우리는 이거를 마이너스 1.96부터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확률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이 넓이는 당연히 이 넓이의 두 배겠죠. 그렇기 때문에 2를 곱해주면 0.95가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사실 가운데 m이라는 게 들어간 m의 범위예요. 근데 m이라는 걸 갑자기 띡! 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z는 어떤 녀석을 표준화한 건데 지금 x바라는 게 표준화하면 z가 되잖아요. 근데 x바의 평균이 이 놈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장난치다 보면 가운데 m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z가 x바 마이너스 x바의 평균 그 녀석이 현재 m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지금 얼마라고 돼 있나요? 5라고 돼 있죠. 자, 이 관계를 이용해 이 식의 가운데 m이 오게 정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만 따로 좀 이쪽에다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96보다는 크거나 같다. 누가? z 대신에 루트 n분의 5 분의 x바 근데 x바가 문제에서 현재 20이기 때문에 이 녀석도 20으로 바꿀 수 있겠죠. 20 마이너스 m 자, 이쪽은 1.96이라고 나와 있는 게 지금 괄호 안에 있는 식이겠죠. 루트 n분의 5는 양수이기 때문에 양쪽에 이렇게 곱해주면 좀 더 예뻐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 자, 가운데는 20 마이너스 m이고요. 자, 이쪽에는 똑같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 이렇게 써주면 식이 훨씬 간단해졌죠. 자, 가운데 m이라는 걸 놓기 위해 마이너스 좀 곱합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하면 요게 플러스가 되고 m 마이너스 20으로 바뀌고요. 요 녀석이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방향이 바뀌니까 사실 우리는 요 안에 있는 녀석만 m 마이너스 20으로 바꿔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조금 보이죠. 자, 마지막으로 양변에 얼마를 쭉 더해주면 20을 더해주면 드디어 가운데 m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나온 값을 이제 저 p 안에다가 좀 넣을까요? 자, 그럼 우리는 20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 그 다음에 가운데는 m만 남고요. 2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라는 확률이 0.95다. 라고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m이라는 게 지금 사실은 x바의 평균이지만 모평균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모평균은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다. 즉, 95%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모평균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뭐 오차범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럴 말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마지막에 구한 요 식과 문제에 나와 있는 그걸 여기다 옮겨 쓰겠습니다. 19.02보다는 크거나 같고 a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이 두 식이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비교를 해주면 아마 미지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우변에 있는 게 a니까는 요 n을 구해야겠죠. 일단 요쪽에 나와 있는 수를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간단한 방정식이죠. 20-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와 19.02가 같다라는 식을 정리해주면 n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왕해주면 0.98이라는 값이 나오고 요 친구도 이왕해주면 되죠. 그러면 0.98은 1.96 이왕해주면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죠. 루트 n분의 5 자, 사실 0.98과 1.96 되게 싫은데 약분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n은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0.98에 2 곱해보면 요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 금방 이해되죠. 즉, 뒤에 있는 수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 자, 2분의 1이 되려면 분모는 10이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루트 n이 10이기 때문에 n은 얼마가 된다? 땡땡땡. 100이 되더라. 자, n이라는 수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우변에 있는 논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요 친구는 우리가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게 a라는 값은 20에다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라는 걸 한 요 값이랑 지금 같은 값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요 값을 계산했단 말이죠. 이 값이 얼마다? 0.98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계산은 눈치가 조금 빠른 친구들은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또 계산하고 있으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어쨌든 우리는 빨리 계산할게요. 0.98이니까 요 친구는 20.98 요렇게 되더라. 그리고 이거를 문제에서는 현재 a라고 요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갖다 놓으면 될까요? 요렇게. 얘는 줍시다. 안 예쁘네. 자, 그럼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n과 a를 구해서 더하세요라고 했으니 지금은 구한 a가 20.98, n은 100이기 때문에 답은 120.98이라고 써주면 되는 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평균을 추정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맨 처음에 그렸던 저 그림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저 관계를 통해 이제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 이런 것도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통계 파트 문제들은 거의 다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풀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180번 문제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개념원리 박한솔이었습니다.